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 안에서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30억 200만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 원, 국정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 원 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확정 판결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윤재욱 운영위원장이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고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